음악 첫 번째 발표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한 중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도록 도와주는 인스파이어입니다. 적절한 진료과목과 주변 병원을 검색해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대표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스파이어의 대표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하오 하우닥의 대표 김승범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단순한 감기 진료 한 번에 30만원 40만원 비용이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단순한 진료에도 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 병원의 존재를 아예 몰랐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수많은 개인 병원이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는 병원의 78%가 전부 종합병원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22%의 대부분도 한국의 한의원과 같은 개념인 중의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의료체계 때문에 한국의 1%인 세브란스나 고려대 병원을 단순한 진료에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개인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단순한 진료에도 무작정 종합병원을 찾아가 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우닥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우닥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증상에 맞게 주변의 개인 병원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우닥을 통해 중국인들은 쉽게 증상별로 병원을 찾을 수 있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닥을 통해 중국어로 쉽게 한국의 개인 병원의 정보들을 열람하고 다른 중국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보며 생소한 개인 병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 또한 쉽게 할 수 있죠.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든 증상 정보들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하여 의사 선생님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무턱대고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인들의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증상 정보를 묻고 번역하여 주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을 예약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보았습니다. 시행 결과 500명 기준 문의 대비 병원 방문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무려 63.8%로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한 니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개인 아이디 개념인 위챗 개인 계정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와 웹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홍보를 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월별로 162%씩 사용자가 증가하여 110일 만에 2,100명의 사용자가 늘고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감기에 걸린 중국인이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우닥 웹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내 주변 병원 찾기를 쉽게 클릭합니다. 지역별 검색이 어색한 중국인들은 안압역을 쉽게 중국어로 입력하고 감기에 걸렸으니 내과를 클릭하고 주변의 병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색을 눌러봅니다. 주변에 나오는 많은 내과들 중에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이곳 스펙스홀과 가까운 병원을 한번 클릭합니다. 병원 정보, 이름, 번호 등을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병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병원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들어가서 진료 시간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병원 내부 사진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중국인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진료 대기 시간은 조금 길어도 친절하고 전문적이라고 하네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 서비스라서 불편하실 것 같다면 하우닥을 위챗 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기업 계정인 공중 계정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우닥 웹 서비스를 모바일 위챗 내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자의 신뢰도와 유저의 편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하우닥은 제한 중국인 환자에게 추천 번역 예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병원으로 환자들의 내원을 돕고 등록된 병원으로부터 수입원인 상단 노출과 이벤트 홍보 비용을 창출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들은 하우닥 내에서 개인 병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렴한 시술 정보들을 살펴보며 플랫폼 내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문의율이 굉장히 높았던 자궁경부암 백신을 대상으로 신촌의 한 산부인과와 첫 번째 하우닥 이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행 결과 신촌 산부인과가 월 매출이 4,500만 원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희는 이렇게 성공적인 첫 지표를 바탕으로 다른 병원과의 이벤트를 늘려가며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제한 중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을 위한 성공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꼭 필요한 의료시설 검색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저희 하우닥은 선점 효과를 누리며 선두주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수월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중국인 결제 시스템 업체인 TNDN과 병원 영업, 수수료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신호도 확보를 위해 위채페이와 알리페이를 하우닥 내에 도입하였고 꾸준하고 확실한 사용자 확보를 위해 유학원과 유학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사용자 인지도 확보를 위해 하우닥 약국 응대 스티커를 부착하여 약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한 중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며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활성화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를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이를 넘어서 중화권, 타 언어권으로의 확장을 통해 대표적인 한국 의료관광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활한 확장을 위해 플랫폼 활성화 과정 시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한 중국인들의 목소리인 제한 중국인의 리뷰입니다.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제한 중국인의 리뷰는 단순한 리뷰와 신뢰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내가 찾아가려는 타국에 거주하며 자국민이 느꼈던 한국 병원에 대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쌓여진 제한 중국인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확장 초기에 매년 들어오는 600만 명의 중국인 자유 여행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던 제한 중국인의 리뷰가 쌓인 시술들 중에 여행 중 간편히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위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화권, 타 언어권으로 나아가며 대표적인 한국 의료관광 플랫폼으로 누구나 한국 의료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6월에 서비스 기획에서부터 9월에 웹베타 런칭 그리고 지금까지 단숨에 4개월 만에 달려왔습니다. 짧게는 연말까지 리뷰 데이터 600건과 누적 이벤트 40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8월에는 MVP를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하우닥에 2년, 3년 후가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저의 인스파이어의 팀원 소개입니다. 팀원 모두 스타트업 경험을 갖추고 있고 스타트업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팀 내의 훌륭한 풀스택 개발 능력과 실제 제한 중국인들이 함께하며 속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픈 중국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아픈 중국인에게 희망을 그리고 누구나 한국 의료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우닥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스파이어의 발표였습니다.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약 5분간의 코멘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우리의 타겟 고객이죠. 고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의료보험이,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의료보험에 그러면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한 중국인의 숫자는 108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숫자는 70만 명인데 30만 명이 제한 동포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그리고 서울 시내 타겟으로 해서 70만 명으로 저희는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보험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사실 의료체계가 반대여서 거기서부터 오는 문화적 차이가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보험을 들어서 필수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와서 초기 단계에서만 보험을 가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플 때 내과나 여러 가지 진료과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특화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싱을 양쪽을 다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잡게 되면 병원들이 사실은 그런 보험 진료과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 병원들이 광고비를 이렇게 잘 내겠느냐 하는 이런 또 문제에 부딪히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유틸리티로 저희가 아픈 중국인들을 함께 커버를 하면서 진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미용이나 치과 시술 그리고 미용 시술 성형 시술에 대해서 중국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무분별한 광고성 글에 올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와 다르게 제한 중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유틸리티로서 거듭나서 그리고 그 브랜딩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하면 저희는 차별점을 갖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타겟팅, 니치 마켓을 적절히 잘 잡고 그리고 시장 확대 계획도 적절하게 잘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 타겟이 순수하게 우리 한국의 싸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대상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고 있는 제한 외국인 대상인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말씀해 주신 후자 부분 제한 중국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어느 정도 체류한 중국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최근에 기사에서 이렇게 짧게 머무르고 싸게 의료 혜택을 받고 나가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을 체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을 늘리고요. 또 보험료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려면 일단 계시는 분들 6개월 이상 계실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사업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시고 계시냐면 일단 들어와서 3개월 이상 내가 체류를 할 거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체류를 할 거다라고 하고 보험에 들고 그 다음에 보통 하는 게 암치료나 큰 급여 부분의 수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 초기에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시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 조금 타겟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제한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예 체류를 조금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코멘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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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